겨우 내, 저도 매트 안에서 진짜 하루 종일 쉬는 날이면 10시간 이상씩 있거든요.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더 좋은 건 뭐냐면 전기 열선이 없으니까 전자파 걱정 없이 겨울을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쇼호스 말만 듣고 구입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역시 호메시프 1등 브랜드죠. 매트뿐만 아니라 보일러까지도 지금 EMF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구입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비교하실 때도 EMF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일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온수 매트의 생명은 보일러인데요. 1월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아마 좌우 분리난방일 거예요. 제가 1월은 제대로 된 정말 완전한 좌우 분리난방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쪽은 켜져 있죠. 그런데 이쪽은 꺼져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한쪽만 켜놓고 주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난방비 절감도 한 번 더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도에서 55도까지 자유자재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건 조용하네요. 그러니까요. 모터가 없는 자연순환 방식이에요. 특허받은 기술이에요. 저는 초식에 쫙쫙쫙쫙 돌아가는 소리에도 예민해서 잠이 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방에 방지 않고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고요. 30도에서 55도까지 절절 끓게 각각 개별 난방, 분리 난방이 되니까 이 하나의 매트 안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제대로 실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담원 연결이 벌써부터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대 20만 원 세일이 들어갔습니다. 20만 원 압력하시는데 같은 20만 원인데도 홈앤쇼핑에서는 지금 최대 71% 싱글은 지금 최 10만 원이 안 돼요. 최종 혜택가가. 가격 비교 다시 한 번 해보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생활방수까지 된다면요. 아예 보여드릴까요? 그냥 아예 음료수를 쏟아봅니다. 저 진짜 많이 부었죠. 근데 방울막을 맺혀요. 생활방수가 다 가능하다 보니까 전기 제품이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님도 걱정 마시고 그냥 싹 닦아만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보송보송하게 쾌적하게 쓰실 수가 있겠고 게다가 이 원단 자체가 다른 게 뭐냐면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오시겠어요? 항균 99.9% 아니 이게 지금 올해만 사용할 게 아니라 내년에도 사용하실 거고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시려면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아가들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자파 걱정도 덜어보시면서 당연히 저렇게 위생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최신형인 게 20만 원 2016년형이에요.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만 원 그래서 1등 했나 봐요. 그냥 계속 쭉 1등이에요. 한 번 1등 한 게 아니라 계속 쭉 1등. 홈앤쇼핑 1등 브랜드 1월입니다.